송빈 씨가 이 사람 닮은 꼴로 화제가 됐다고 하네요, 누구를? 그 SG워너비의 김진호 언니. 아하! 느낌이 있어요, 느낌이 있어요. 진호도 이게 좋거든. 아, 진짜 빵이 좋은데. 그리고 눈도 조금 진호랑 비슷하네. 약간 분위기가 있네, 분위기가. 아, 진짜. 두 분 다 분위기가 있어요. 원래 SG워너비 노래는 좀 좋아하세요? 네, 엄청. 저 중고등학교 때 SG워너비가 인기 엄청 많을 때였어서. 그때 뭐 많이 있었죠, 내 사람도 있고. 아리랑 뭐 이런 거 있었고, 라라랑 뭐 이런 거. 그렇죠, 하나, 둘, 셋. 한 번 불러보세요. 노래 부르신다. 잘 맞다 하시네. 노래 부르신. 내 사람 한 번. 야, 성빈이 노래 처음 들어본다. 뭐 그래도 모창이니까 최대한 비슷하게 한 번 해볼게요. 이젠 내가 지켜줄게요. 안녕, 내 사람 그대요. 이젠 내가 지켜줄게요. 못난 날 믿고 참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. 이거 잘하시네. 얼굴이 비슷하니까. 얼굴이 비슷하니까. 그렇지, 얼굴이 비슷하니까 진짜. 되게 잘한다. 의원 생각 없으세요? 의원이요? 너 여기 봐, 쉽게 해. 이름만 돈 많이 안 들어. 정대수 씨 노래 잘해요? 저는 개 못해. 그래. 예, 알겠습니다. 얘가 늘려고 환장하는데 벌써 뭐가 늘었겠지. 그렇지.